신녀의 눈에 제 다리가 새했다면서 새로운 영웅을 출현을 뜻할 것입니다. 부여와 해무수 중 하나를 택하라고 붙지 않으며 제가 죽을 것입니다. 만약 하나 있게 되면 내 두 팔은 평생의 것을 없사와. 살력을 멈추시오! 이처럼 용렬한 짓을 하고도 천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오! 저놈의 무덤은 어디입니까? 두고보면 알게 될 것이다. 나를 어쩔 셈이냐? 노예로 팔까 생각합니다. 날 곁에 두면 후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오.